빠보아이 오늘 저희가 어젯밤에 시티에 왔거든요 시티에서 샀던 구루마 구루마를 구루마라고 해도 되나? 뇌발출인가? 그래서 이거를 전달하는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따단 따단 따 따단 따단 이게 색깔이 노란색이랑 이 색깔이 있었는데 아아 아 아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바퀴가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똑같을 거 같거든요?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 근데 튼튼해 보였어요 느낌이 튼튼하다고 하니까 난 솔직히 솔직히 노란색이 조금 끌렸는데 나도 이게 또 오래 페인트 안 바뀌어지고 오래 쓸 거 같아서 그 사람이 옆에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비싼 거를 좀 사게 되더라고요 테인리스라서 그런가? 응 에이? 라이크로 진도를 에이 찐도 라이크로 찐도 아 찐도 구간 고고 아내가 갈비를 다 치고 나서 진도 아저씨가 아니 진도 아저씨 빈지 아저씨가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오빠가 갈비를 다 치고 난 다음에 컨트롤 하기가 좀 아프고 힘들어서 다행히 진도 아저씨는 다행히 이제 아저씨 이름 바꿔야 돼 진도 아저씨로 해야 돼 진도 아저씨로 해야 돼 빈지 아저씨가 또 진도를 또 그동안 진도랑 또 친밀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 따르더라고요 네 헬로 헬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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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라 뭐 님도 딜리 아쿠아 딜리 아쿠아 아쿠 저거 바타이 하면은 이거 그 뭘 똑같은 거 아니야? 거의 똑같지 똑같은 건데 저게 망가질까봐 용접했나보다 뚜껑 다 파타 세는데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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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돌을 뚫어 날라서 오늘 또 4.50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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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00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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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여기? 4.00분? 5.00분? 5.00분? 7.00분? 7.00분? 9.00분? 9.00분? 5.00분? 11.00분? 안쓰는거야? 아까 발릿했잖아 이거 오빠? 오빠? 어 해 너 필요해? 응 저게 시원하고 땀 흡수도 되고 그치 그치 시멘트 필요하거든요 시멘트도 필요하고 우리 밥을 가져왔다구 밥을 가져왔다구 빕틴? 그럼 온라텐 열삭위탄 식구가 응 아 우리 밥을 밥을 가져왔다구 왔다 아 뭐야? 사료 사료 어 네 마리 오오 빠른데 빈지 아저씨를 피한다고? 또 이런 차라앗아 나 끄럭 끄럭 그치 아 아니 사료 샀는데 부속해 깜마이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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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줘서 아마 배부른 거라고 이거 줘서 아마 배부른 거라고 얘가 제일 내가 좋아하는 잘생기네 아이고 아이고 장우랑 좀 해라 저렇게 같이 뭐 할 때가 나는 제일 예쁜 거 같아 할지 안 돼요? 잘하는데? 잘하네 잘하네 아빠 잔 돌이 좀 있네 괜찮아 아빠 어 오종삽 어디 있어? 오종삽 있었는데 최근에 땅 좋다 이 슬기가 이렇게 촉촉하게 있어야 네 나무개 근데 이거 하나 나 좋아하는 뭐 할 거야? 하나만 하나 남아서 저기 계속 할 거야 할아버지 야기야 어 갖고 왔어? 네 땡큐 우리 호미 그때 아버님이랑 같이 내가 상급했을 때 샀었던 거 같은데 두 갠 가서 이제 샀어 응 여기다 다 더덕을 심고 응 밑에다가는 다 깻잎을 심고 저기요 저기다? 응 엄마 장사하고 싶어 안 돼요 네 할아버지 다 하고 장우도 한번 더 해 여기서? 아니 여기다가 여기다가 응 바라가 15일 걸린대요 뭐 지금 이틀 불렸다가 하루 건조했거든 네 기다려 아니면 장우 할아버지 다 하시면 밑에 그게 낫겠다 이런 것도 심어서 싸게 넣으면 되게 신기한데 싹 나면 진짜 응 그리고 막 자라나면 와 그리고 그걸 먹으면 더 대박이구 여보 상추 좋아하지 않아요? 응 상추도 심어요 상추도 이제 상추밥 만들어서 따로 심어야지 네 더덕밥 깻잎밥 상추밭 하면서 점점 고추 그치 고추도 가지 어 그 가지 그거 있어 여보 어 동그란 거 동그란 오리지날 원래 가지가 아빠 이 계란같이 생겼거든요 원래는 한국 거는 길쭉길쭉 하잖아 그게 이제 계량해서 아 근데 염소는 햇볕은 괜찮나봐요 아버지 그게 햇볕에 잘 있네 네 비만 안 맞으면 된다고 하더라고 저거 저거 퍼지는 거니까 지주대 세워서 옆으로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야 돼 아빠 덮으면 돼 아버지 너무 이렇게 살짝 너무 많이 덮으면 알아가 안돼 어 근데 아까 아버지 덮는 거 그거 어디 있어? 이거 여기 다 했어 벌써 빨리? 응 왜? 다 했으니까 이거 봐 다 했지 할아버지 다 뿌리셨어 씨를 이렇게 봐봐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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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저 밑에 집인데 잘 못내요 여기 여기서 먹기 하나 사 이러다가 모시다는 분위기가 매우 해 응 응 아빠 만지지세요 장호 많이 만져 아빠 운전해야지 아빠 운전하면 안 돼? 왜? 더러워지잖아 아까 선제잖아 선제네 어제 왔던데네 두 개 한 개 두 개, 한 개 두 개야 두 개 조금 시원찮은 건 세 개 심겨져 있는 것도 있고 요런 건 속에서 뿌리를 뻗은 거야 하나 세 개 심겨지면 뿌리가 나왔네 근데 많이 안 크잖아 잘 자란 거는 두 개, 두 개 심겨져 있었는데 이거 세 개가 심겨져 있던 건데 종아리가 죽었네 조금 더 자리 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산다? 필라테 30개 30개를 눕혀서 실어 주려나?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? 이거는 네 개 실려 있는데 좀 덜 자랐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다 섞어도 되긴 될 것 같아 네, 다 사서 큰 거 죽고 심을 때, 심을 때 딱 해가지고 네, 닫고 닫고 아니, 진짜 덜 자리 당장 밖에다가 쭉 심어도 되고 집 주변에다 쭉 심어도 되고 내가 전에 알아봤는데 천원에서 이천원 사이 해야다 옆에 아주머니가 아 쟤 또 깎네 표정이 오토바이 가려서 못 찍은 것 같은데 근데 많이 깎았지 여기도 근데 이게 보니까 마음에 드는 대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마음에 드나봐 다른데로 가더라도 여기가 계속 오게 되니까 야 이거 결국엔 고르다가 30개면 그냥 대충 다 실어가면 되겠네 결국엔 대나무 샀네요 너도 대나무 좋아하지만 나도 좋아해 근데 이게 이 대나무는 옆으로 퍼지는게 아니고 그냥 가운데서 위로만 들어가는 그런가 보더라고 마리아 루이사 심어놓은 거 보니까 옆으로 안 퍼지고 위로만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세 끼 치면 똑 따주면 돼요 와 이렇게 1개? 8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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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보이세요? 너는 한 개 원하나요? 아, 3개요? 네, 아, 알겠습니다. 와... 4... 20g? 80g 20g 너는 몇 kg? 이 정도? 네 3kg 아, 3kg 아, 10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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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10kg 아, 10kg 10kg 5kg 10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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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kg 10kg 15kg 10kg 간켜라 8kg 4kg 10kg diamisto 10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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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넣는다 복숭아 물을 넣어준다 계란 마라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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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를 넣어준다 계란 자, 빵알란! 앤드로? 앤드로? 아, 앤드로. 18. 18? 19? 19? 네, 꾸야! 감사합니다! 이게 30개예요. 근데 오빠, 여기는 가득 그냥 벽이 안 보이게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? 그건 아닌데... 나도 이렇게 듬성듬성,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이게 지금 겹쳐서 놓은 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밖에 안 돼요. 나는 근데 오히려 그냥 한 줄씩 쫙 놔도 될 것 같은데 겹쳐서 놓지 말고 오빠가 놀 때 이렇게 빈 듯하게 놔도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엄청 들어가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뭐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섞어서 심으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지금 보니까 온 게 심을 때가 됐어요 이게 긴 게 있으니까 훨씬 낫네 근데 이게 좀 짧잖아요 어느 정도 길이가 이 정도는 와야 좀 커야지 뭔가 좀 되는 거 같고 이거 살았어요 여보 몬스타라 다 살았어요 지금 흙 주문했어요 근데 언제 올 줄은 몰라요 그래서 흙 오면 여기다가 싹 하고 잔디 주문하면 될 것 같아요